통합진보당 그 기대와 꿈은 실패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진보 정치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 자정하고 거듭나기를 바랐던 당원과 국민들 앞에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정치의 꿈과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에 풍찬노숙의 실현 속에서도 굳건히 이 당을 지켜왔던 그 세월을 이제 뒤로 하려 합니다. 진보 정치에 힘을 보태고 좋은 정당, 좋은 정치로 세기를 열고자 했던 그 꿈을 이제 통합진보당 안에서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당이 거듭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희생적인 노력을 거듭해왔던 강기각 대표의 사퇴와 탈당의 길에 이제 우리 두 최고위원들도 함께 가려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실패로 진보 정치 그 자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아직도 노동자, 농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행복한 삶을 일부와야 하는 진보 정치의 소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의 책물을 걸머질 진보 정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노동자, 농민 곁으로 더 많은 시민들 곁으로 돌아가서 진보 정치의 새 길을 여는 길에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표단들과 의원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 최고위원들도 내일 전부 탈당 선언들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내일 일단 9시에 문정지 나갔고요. 그 회장에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인 16일 날 오후 2시에 구로구민회관에서 혁신모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대회에 각 통합진보당으로 따지면 지역위원회 단위의 책임주체들까지 한 300명 정도 모이셔서 혁신모임을 이후에 새로운 정당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치적 추진체를 결성하는 것을 함께 결의하고 그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참여당 출신들만 특별하게 집단 탈당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이 전체적인 계획을 안 하였습니다. 참여당 당원들 중에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할 것은 아니라고 일단 담아두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문재 참여당도 집단 탈당하고 나머지도 집단 탈당하고 이런 계획을 당초 갖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개 개별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탈당 예를 내고 탈당 신고서를 내고 시도당을 통해서 탈당하는 게 큰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다 뽑히고 싶어하시는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거의 밀려나가지고요. 중앙대회에서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 탈당 처리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